넌 너에게 건넸던 날 굿바이 이제 홈에... 수지, 너 백조가 돼서... 대종상 시상실 수지, 기사 봤어 밑에? 사람이야, 백조야. 사람이야, 사람. 수지, 사람이야.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옆에 그 남자 배우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섰다 섰다 이러는데 난 깜짝 놀랐는데 혼자 앉아있는 거야. 매일 앞길에 남은 옆에 아무 데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거기가 자리였는데 재훈 오빠 군대 가고 다들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뭐... 예원이라도 지금 전화해서 보내야 되나? 여기는 예원이 벌써 지금? 예원이... 살쪘어! 예원이 왜 이렇게 살쪘어? 아 컴백하고 좀 해이해졌어. 달려서 지금, 죽은 거야. 야 예원아! 누구를 네가 살펴야 돼 이제. 아하 수지야! 아하! 몸풀기! 아 어떡해! 오늘 내 눈이 있는 거야? 나도 몰라! 아 귀여워! 수지! 탱기! 야 레깅스 좋다! 레깅스? 아 뭐야? 아! 아! 야! 예원아!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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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더러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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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 잡아. 자, 더욱 고심으로 내려! 더 내려! 렛츠고! 렛츠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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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어떻게 눈만 뜨면 춤추고 노래하니? 엄마!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다이어트 그냥 오면 해야 돼! 너희들 여기서 살 빼오면 죽어! 야! 여단이 퀘시키러 나가야 애는 갖는 거야! 저기 감독님! 공 감독님! 여기 줌 잡아주세요! 너나 진짜? 너 동생들하고 같이 오냐? 오늘 오신 분들은 되게 똑똑한 분들이야! 나도 똑똑해! 말을 너무너무 잘해! 내가 더 잘해! 말 대결 한번 해본다 너! 오늘 어떤 분인지 우리 보라가 소개해줘요! 보라버터! 보라버터! 저는 KBS 39기 신입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뭐야? 신입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KBS 39기 신입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지난 7월 새내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저와 동기들은요!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서로 붙어다녔는데요! 동기들은 낯선 회사 생활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입 연수도 다 끝이 나고요! 올해 말에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몇 년간 저희가 지방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저희끼리 여행도 한번 못 가봤거든요! 이제 각자 떨어져서 회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비록 당분간 서로 떨어져서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동기들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청춘민박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동기들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청춘민박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영사분이 불러주실 거죠? 아! 불러드려야지! 엄마가 왜 오늘 긴장했는지 알겠지? 진짜 우리 딸들 창피하게 하면 안돼 엄마를 알았지? 엄마 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 릴렉스! 그러고만이야! 방송 쪽으로 따지면 해병어리지 뭐 치고 오르면서 엄마요!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오늘 아나운서분들한테 발음도 배우고 우리가 언어도 순환시키고 엄마! 엄마가 순화시키는 거야? 순화시키는 거야? 우리 아이돌들도 방송할 때 보면 아이고.. 이럴 때 있어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한 거 배우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추억도 만들어드리고 자! 이제 거의 오셨어! 아!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왔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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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자기 여자가 됐지? 아이씨! 아이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씨! 좋아하는 이상형은 수요일날 머플러를 하고 온 남자입니다. 아하하하! 아아! 아이씨! 어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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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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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여워 귀여워 겹치지 말자고 그랬잖아 아이씨! 예 승화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栏BOX Oczywiście KBS 39기 신입 아나운서 강승환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데스크 앞에 아나운소 토론으로. KBS 39기 신입 아나운서 강승환 망 schyyyyotto incremental 내가 멋부러 얘기해요! 멋부러 얘기한다고 조용. 안녕하십니까? 백 네render То, 조항리입니다 Short by mitt 이ATE가 block 88년생 25살입니다. 나랑 동생! 누나! 8살? 8살이지! 8살! 안녕하세요. 39기 신입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네. 취미는? 취미는? 생활애교. 생활애교? 셋이 하나만. 애교가 많아요? 붐이 맘에 드는 남자라고 생각하시죠. 붐 아들이. 여보세요? 애교. 여보세요? 미안해.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오빠 화상통화야. 나 너무 지금 피곤한데 귀여운 표정 3종 세트 좀 보여주면 안 돼? 3종 없고 1종이야. 알았어. 보여줘. 야옹이! 야옹이! 안녕하세요. 39기에서 자이언트 베이비를 맡고 있는 이스현입니다. 올해 85년생 28살 신입 아나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좋아하는 이상형은? 좋아하는 이상형은 아나운서 아닌 남자?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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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의 환상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되게 아나운서로서. 네. 같은 동업을 하면. 동업? 동업이 아니고. 붐! 붐! 네. 안녕하십니까. 39기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 아나운서 88년생 김지원입니다. 예. 지원씨. 이상형은? 웃긴 남자?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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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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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눈 감아. 눈 감고 목소리만 들어봐. 이성균 씨 같은 거. 이성균 씨 모셔볼게요. 길게 해주세요. 이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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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이죠. 지영아 커피 한잔하자. 이성균 씨 목소리로. 지영이 눈 감고. 지영아 커피 한잔할래? 지영아 커피 한잔할래? 지영아 커피 한잔할래? 우와. 네. 김신혁 씨 외국어 하던 거 제가 집에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외국어를 진짜로 해 드릴 테니까 립싱크 한 번. 그럼 이리 와봐. 그럼 해봐. 제가 립싱크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신부하인입니다. 오늘 여기 와이러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예를들어 엉터리로 중국말을 대화하듯이 그냥 내는 아 condition 아 못하겠어요 내는 보란씨의 시스타 춤의 동기들과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형님! 3, 0, 0, 0 잘하신다! oh! 잘하신다, 표정도 좋다 야이! 대 Armed harmony 크리스 아라운서 39기 화이팅 역시 삼촌이! 1, 2, 3, go! 개들 봐봐, 개들! 개들 봐봐, 개들! 개들 봐봐, 개들! 뭐야, 개들! 차량 조국이! 어? 안 Books, 위치! 한 번에! 손주! 자, 보여줘 봐, 한 번도! 1, 2, 3, go! 맛있습니다. 잘한다. 길다 길어. 우리 효연이가 춤 잘 추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효연아 이분은 이름이? 조항미 씨야. 네. 조항미. 조항미. 강원도 횡성군 군안면 조항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아.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저기. 예. 오늘 뭐 하고 싶은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놀면서. 좀 즐거운 추억도 만들면서요. 아시는 법도 해주세요. 아시는 법. 아시는 법. 그러면 먹는 거는 주로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하고 싶어요? 고기. 야 이거 뺏겼다. 뺏겼어. 그러면 봄이 관광팀 맞고. 그러면 수지 지원과 함께 관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캠핑 음식은. 사실 여행 가면 남자들이 음식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잖아. 그 두박함이. 남자가 하나 필요한데. 드릴게요. 좋아. 고향도 수 있네요. 거절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얘들아 정답. 네. 저희들은 이제 우리 따라서. 예. 조학민 씨하고 최고의 음식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건강으로 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여러분. 신나게 놀 준비 됐습니까? 네. 오늘 추억 만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청춘리아 영원하라 청춘 파이팅! 청춘 파이팅! 오늘 되게 신빙하러 오셨으니까. 저희가 유리섬을 방문했습니다. 유리섬. 유리섬. 전체적으로. 유리섬입니다. 저희 다 유리야? 예쁘다. 의자 유리예요? 저거 뭐? 오빠 이거 봐요. 의자 유리예요. 이거 예쁘다. 이거 유리야. 숙소로 가보자. 숙소로 어떻게 가보자. 숙소로 어떻게 가보자. 우리 살면서 하자. 유리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하이. 액션. 이거는. 비울 때. 비울 때 여기에서. 아. 너 어디서냐. 어머. 야 근데 저거 뭐야.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수지야.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사실 이게 바로 아나운서 희노애락을 그린 거예요. 진짜요. 이렇게 맞춰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입사예요 입사. 입사. 네. 떨어졌을 때. PDS 간판에 내가 안 붙어 있을 때. 합격했을 때. 굉장히 기쁘죠. 아. 김 씨 앨범 실패했을 때. 아니. 아. 내가 지금 왜. 맞아요 맞아요. 직구타. 안녕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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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바다 문제도 앞서 보관해 보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여러분 바다 공경 해야 되잖아요. 대박 대박 대박. 여러분 그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고. 우와. 바다 안을 유리로 다 표현을 했어요. 우와. 나 이거 가져가고 싶어. 와. 두근함에도 있네. 와 진짜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깨질 것 같죠? 컵 만드는 유리 같지? 우와 여기 봐봐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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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우와 이것은 다 이기야 노아의 방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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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리오도 있어요 여기 티거 티거 되게 짬뽕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짬뽕 짬뽕은 어때요? 반성이 좀 적어본거야 골고루 섞여있다 골고루 근데 골고루 섞여있다고 표현하기에 좀 심심해서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짬뽕처럼 이렇게 맛깔스럽게 비빔밥 전시 작품들이 비빔밥 같아요 저희가 하다가 하나 좀 틀리고 있어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서로 배우는 것 같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것 같기 때문에 수지가 아주 그냥 뿅 같네 뿅 같어 죄송한데 그 뿅 같네는 뿅 같네 제법 같네 제법 같네 넋이 나가는데 저기 이각도 전환선님 후깐대는 몸이 후깐대는 뭐예요? 후깐대는 안됩니다 후깐대도 푹 빠졌다 푹 빠졌다 푹 빠졌네 푹 빠졌다 엄마 이렇게 돼야지 얘 무슨 얘기니? 무슨 얘기야? 자기야 어떤 얘기야? 자 무엇보다도 가면서 뭘 하기 전에 바지가 흰 바지라 이거 버리니까 효연이 좀 드려 맞아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입으시면 돼요 어딜 같이 가? 누구랑 여기서 입혀드리면 돼 엄마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생각해서 엄마니까 다리도 다리도 괜찮아 괜찮아 자 잠깐만요 오른쪽 까꿍이 뿅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잡고 앉으면 돼 다리 길다 어머 감사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분들 39개들이 좀 캠핑하는 이런 분위기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캠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고기 고기 바베큐 바베큐 바베큐는 물론이고 소세지 소세지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수제 소세지를 직접 만들어 보자 뭐야 오늘 엄마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엄마 근데 왜 이를 그렇게 크게 벌려 엄마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엄마? 아니 아무래도 우리가 수제 소세지를 만들면 더 맛있잖아 추억 만들게 소세지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소세지가 아니라 소시지예요 소시지 소시지 직업병이라 죄송해요 아 그래요? 소시지 아 그거 소시지가 아니라 소시지라고 해요? 쓸때는 그렇게 맛이 없어 본데요? 소시지 약간 좀 정의 없어 본데요 소시지 소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나도 손 한번 넣어봐요 엄마 계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을 쓰고 있다가 어머니 이렇게 웬일이야 저기 웬일이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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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가 지금 찜했잖아 언니 언니 둘째가 찜했어? 찜했어 엄마 또 내가 언제 찜했다고 둘째 봐봐 그렇게 평소에 개심취려한 노래로 아니 엄마가 효연이를 넘기고 그러니까요 효연이 봐봐 오늘 처음 보여준다 머리 넘기는 거 다시 해주봐 시작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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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감아 이거 냄새 때문에 진짜 네네 네네 어떻게 쓸어? 잘게 잘게 쓰러가 맞아요? 썰어가 맞아요? 썰어가 맞습니다 썰어 썰어 자 이제부터 쓸어 쓸어 뭘 자꾸 쓰려고 하는거야 또 요리야 또 요리야 아유 우리 큰 딸이 제목을 합니다 시직하면 몇 첨짜리 신부예요 요리는 제일 잘하시네 네 얼굴은요? 이모의 국밥 좀 주세요 예 예 갑니다 아니 자꾸 마늘 비싸 죽겠는데 그 마늘 자꾸 달라 해 짜증나라 우리 효연이 짜잔 효연이는 저는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아직 요리 팀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응 제일 막힌 소리가 있어 뭐해? 제일 막힌 소리가 있어 야 너 지금까지 한 걸로 붙이면 자격증 하나 땄어요 진짜 맞아요 응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자 한번 해봐 쓸어봐 좀 미흡해요 안쓰러운데요 이거는 지켜볼 수가 없는데 이거 막 손 다칠 것 같아 아요요요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엄마 그래도 여기 손 대고 하는 건 알아 어 손 이렇게 대고 해야 돼 황리 씨가 야 효연이 보다 더 잘한다 손가락 다 치니까 응응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야 야 야 이렇게 있잖아 팀 했다니까 어느 쪽 이렇게 자 그거를 이렇게 못하네 엄마 키노 키노 같아 키노 키노야 가라 그래 가라 이 친구야 야 황리 씨는 나이로 따지면 지금 대학생 아니야? 네가 왜 나한테 물어봐 황리 씨한테 직접 물어봐 어떻게 해 야 언니 아까 살짝 들었는데 아직 졸업을 안 하셨다고 어? 진짜? 도놀이시라고 해봐 KBS 아나운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학력권이 제일 짧은 그러니까 한 번에 붙은 거예요? 네 저는 한 번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5명 뽑는데 5,000명 4,000명 5,000명 5,000명 막 이러네요 축하해 박수 한번 진짜 고졸 출신으로 고졸 출신으로 328번 조항리 조항리 들어가세요 여기 안녕하십니까 841번 조항리입니다 자 질문들 해 우리 딸들이 똑같진 않지만 질문들 왜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가 얼굴에 잘생기고 그러는데 아 네 저희 집 문패에 보면 Through all the world through sound 소리를 통해 세상을 그리다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 다 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도 목소리라는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와 많이해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공심은 아니겠어요 뭐 진행하라고 하면 하고 싶은 프로 있어요? 진행이요? 얼마 전에 출발드린 팀에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은 저희 아나운서 선배님이 진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내도 힘든 사랑도 까지는 건드립니다 아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그럼 연습생 맞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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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음도 발음이 출발 출발 황영 도전 마지막 게임 왕을 깨셔야 됩니다 마지막 막판왕 이영장 도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전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지어 허그 그 다음에 어떤 허그가 나올지 여러분 긴장하시면 가자 뭐 나올 것 같아 이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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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러면서 진짜 누가 이러냐? 다 가있는데 진짜? 그렇지 않아? 엄마 이러면서 있어. 어머, 우리야. 내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이야? 자, 우리야. 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공장이 아니에요. 예술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뜨거운 여기가 느껴지는데. 그 몇 도 정도 되나요, 그 속이? 1200도? 어머, 저 시뻘겨져 나오는데. 우와. 조심, 조심, 조심. 엄청 뜨겁나? 오, 잠깐만, 저거 저거 봐요. 조심하세요. 안 뜨거워요? 왼손으로 하지 마세요. 어, 그 종이가 더 타네, 저렇게. 얼마 안 돼? 약자 오늘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아, 저거 한 번만. 지금, 지금 모양은 깊죽하지만 나중에 저게 접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기요, 꽤 접시가 돼요. 접시 모양하고 많이 틀리긴 한데 지금은 중간에 선을 넣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지금 길게 빼놨어요. 그쵸, 옆에서 쑥 한 번이 밀어놓고 계시거든요? 네. 저건 예의가 아니죠? 네. 지금, 지금 손님들이 오셔서 뒤져봐서 저쪽에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담임님의 손을 봤는데 거의 지문이 없어요. 맨들맨들해요. 하도 이걸 돌리셔서 한번 만져보세요. 이 그, 이 그... 잠깐만요. 왜 이렇게 지금... 저기, 매달님? 왜 갑자기... 왜 왜 이러신 거예요? 좋은데요, 생각보다. 자, 이제 접시 만든대요. 타이프를 빨리 돌려주면서 신, 생일과 위대에 감길 거예요. 오! 아, 저 옆에 꽤 그냥 옆에서 다른 작업 한 게 아니었구나. 네. 아, 보자, 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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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슈퍼라가, 슈퍼라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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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라가! 슈퍼라가! 최고! 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이 호흡이 참 참 맞아요. 예전에 그 가수 육각수 이후에 아주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슈퍼라가! 자, 우리 뒤에 있는 리더가 돌리면 뒤에 있는 다른 멤버도 이제 불어줍니다. 따라 불어요! 우와! 올라가요, 올라가요. 우와, 완전히 동그라졌어요.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무대를 다 떼서 컷팅! 다른 파이프로 옮겨서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옮기는 거? 우와! 우와! 어머! 우와! 오, 완전 예뻐! 진짜 예쁘다. 크림 파스타 또. 자,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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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악! 이야! 오! 우와! 주인국수, 파스타 못 담아. 내가 한번 더 줘. 과일, 과일. 과일 안주. 안주 안주. 언제 이렇게 줬어? 잠깐, 잠깐. 조심, 조심, 조심. 어디 가? 냉동을 시키네요. 바로 냉동을 시키네요. 박수, 박수. 별명 하나 지어드려야겠어요. 유리로 마술을 하시잖아요. 유리결라. 유리결라, 유리결라. 다리님, 저희가 경험하기 쉬운 거 없나요? 저희도 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악세사리 만드는 토치로 하는 작업이 있는데 조금 더 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희 사실 그거 좋아해요, 악세사리 좋아해요. 여기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여성분들 좋아하는 걸로. 맞아요. 예쁜 악세사리. 지금 반지 펜던트랑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전신했어요, 여기. 크게 만드시는 분 생각하셨네요.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차가 보일까요? 안허요, 안허요. 여기가 짜증을 껴서. 이거 아니에요? 우와! 고기 구워 먹으면 1초 삼겹살 이러면서. 저거 먹으면 안IL 거예요. 작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드릴게요. 하하하하 천천히 둬주시면 우리가 녹으면서 안에 말려 들어가요 아 정말요? 아 예 지금 동그랗게 뭐가 올라왔어요 지금 애들이 막 동글동글해졌어요 데다가 수직을 한번 더 찍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영씨 정말 잘한다고 감탄하시고 지영이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 불 따는 거 너무 짜증나요 자 지금 자꾸 나뭇잎이 완전히 된 거 같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예뻐요 낙엽같은 인생을 살겠다? 아니 의미가 뭐나요? 신입인데 의미가 있잖아요 역시 나뭇잎은 외로운가 봐요 낙엽이 아니라 나뭇잎 언제나 뿌려 나뭇잎처럼 생생한 방송하겠다 이러면 낙엽이라고 편하시니까 언제나 푸른 나뭇잎처럼 좋은 방송하겠습니다 지영이도 거의 다 완료됐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맞아요 진짜 잘했다 아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방송카라의 강지영이 만든 악세사리 저 정도가 감정가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시가 한 500원? 500원?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500원 너희들은 시가 빨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고치 요거는 이제 버무려야 돼요 믹스를 해야 된다고 저런 3개 정도 넣고 한번 들어줘 봐 아이고 이거 잘 꼈다 잘 꼈다 야 항민씨 보니까 정말 아나운서로 대성하겠지? 네 순발력 있지 않냐? 완전 앉아 그래 유모 감각도 있고 네 이런 걸 연습했어요 많았잖아요 이거 있잖아 방송 중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딸들은 그런 일 없어? 순방송이었어 어느 부분 노래 부르고 있었어? 그때 푸시푸시 내려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근데 오른쪽 발의 힐이 왼쪽 발에 걸린 거야 이렇게 그대로 딱 이렇게 나와줬다? 이 순간이잖아 노름이 계속 나오잖아 자연히 내 모습은 안 찍히고 내 머리카락만 찍혔어 애들이 이런 거 좀 찍히고 근데 그 순간 너무 아프기도 했는데 앞에 팬들이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하는데 내 팬들만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래서 막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은 거야 진짜 꿍참꿍 일부러 팬들 보면서 나 괜찮아요 이러고 막 했어 아니 왜 옛날에 엄마 가역도 때는 이혜린씨가 왜 퍼플러 나하무 팍 아 좋은지 야 그러면 우리 딸들이 우리 조항희씨를 위해서 우리 방송 선배니까 흥분기 중에 사건 날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뭐 현장 나갔는데 툭 칠 수도 있고 그때 대처 능력을 좀 알려줘 그러면 일단 센스를 볼까 학리씨의 센스를 3, 2, 1, 0 네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낀 가운데 특히 중부지방의 안개가 무척 짙은 상태입니다 저녁 무렵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지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으로 해서 안으로 해서 지상에 지상에 계속 진행해야지 아니 나를 놀리도 안 떠 아니 아니 어떻게 하실 줄 알았어요 계속 하셔야죠 효연이가 놀랬어 지금 효연이가 놀랬어 놀라고 도망가실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계속 하세요 그런 식으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묵서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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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고야 방송사고야 방송사고 질게 봐 질게 막 두 사람 불고 이런 거 나한테 던져봐 꿋꿋하게 해야지 알았지 신영이가 여자 아나운서야 아무거나 하고 있어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신영 기가입니다 차차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는 내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녁 무렵부터는 쏘 아 공항이 방금이 주고 정의를 끊기시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보겠습니다 우와 와 이렇게 진짜 가을에 평지를 하여 하하하 진짜 힘내기입니다 이게 아 지금 뒤에 갈등할 수 있고요 저희 지금 커피숍 세팅을 해놨는데 어때요? 네 얼마나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까? 처음에 서류 그다음에 카메라 테스트 필기 이렇게 하고 나면 한 30명 30명 정도 남아요 거기 저도 다섯 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30명 그다음에 이제 하루 합숙처럼 하루 종일 면접을 해서 하루에 네 가지 면접을 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승화 씨가 사실 준비하는 연습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 아니 근데 그냥 황리사한테 묻혀서 그러지 아니 근데 제가 정면으로 보잖아요 처음 봤어요 정면으로 근데 훨씬 나요 저도 정면으로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꼬가 좀 작으신 거 KBS의 인재가 나왔구나 네 감사합니다 KBS 그 몇 번 정도 도전하셨나요? 기억나는 것만 세어보면 한 열다섯 번 정도 예? 열다섯 번 시험을요? 네 열다섯 번 정도 전 한 80번 정도 호! 지호 씨 진짜요? 네 방송사가 삼사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그럼요 그럼요 서울만 되기가 힘드니까 아나운서 너무 하고 싶어서 지방 시험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우리 각경 씨 같은 경우는 난 좀 아닌 거 약간 느낌 자체가 저는 상대적으로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니에요 아 implement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팠는데 시험을 봤는데도 좋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 우리 어머님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도 지난해에 지역에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1년 동안 방송을 했어요. 서울에 안 나가잖아요. 정말 그 라디오를 아버지가 클래식 정말 하나도 안심도 없으신데 클래식 방송을. 내 딸이 하는 거를? 네. 그거를 라디오를 매일매일 들으셨대요. 저는 그걸 몰랐다가 가족들 얘기를 듣고 나중에 알았는데 너무 가슴이 너무 감사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전의 꿈은 사실 대통령 부인이 꿈이었어요. 야.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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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때 축제 사회를 보면서 남고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한 500여 명 학생들 앞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짜릿짜릿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다시 보면 되게 창피해요. 되게 못했다. 저는. 아니 뭐 세일절 같은 건 잘했을 것 같은데. 네. 됐고요. 그. 저는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목소리를 듣는 걸 좀 좋아했어요. 제 목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이게 타고난 게 있어요. 저도 그 이성균 씨 성담원에서 좀 노력을 했었어요. 워낙 팬이라서. 이게 타고난. 한 번 해보세요. 어디서 자느냐가. 신문서. 아. 아. 그래서 이성균입니다.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느냐가 중요하다. 아. 이거 안 돼.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하다.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하다. 어디서. 지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배우나. 그쵸? 맞아요. 아나운서만 시험 본 거예요 딱? 아니죠. 사연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 영어 교과서 진행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CF 같은 것도 좀 찍고. 어린이 아역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커서까지 잊을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던. 그 순간. 헤어 나올 수 없어요. 빨간불. 빨간불들. 저도 그. 빨간불들만 딱 들어오면 희열을 느껴요. 쫙 저기 들어오는 순간 이제. 탁 입금이 되고. 빨간불들만 딱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희열이 있어요. 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유 좀 추웠죠? 살짝 좀 추웠어요. 아 살짝? 여러분들 드리려고 그냥 수채 소세지. 그렇지. 지금 잘 굽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KBS 39기 아나운서라고. 오셨는데 번듯한 모습보다는. 되게 웃긴 모습만 많이 봤어요. 이제 진짜로. 아나운서로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해서. 우리 신영이하고 동의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저기 신영이하고. 저기. 저기 수채 소세지. 저기 수채 소세지. 저기 수채 소세지. 아우 떨려. 얘는 저기 북한 방송 같아. 하나 방송. 어떻게 둘이 이렇게 치워요. 둘이. 자. 큐. 쟤 소세지. 아우. 아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오. 아우. 아우. 야 이게 시그러들으니까 깜깜해지는 머릿속에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지요. 어 콩금도 나오고. 저도 제대로 해. 네 죄송합니다. 뭐였어? 야 내놔 내놔 내놔. 야 내놔 내놔. 야 내놔. 야 부하고 신영이 경력이 얼만데 그렇게 긴장해. 감사합니다 감독님. 마지막 기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뉴스의 이민호. 김신영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입을 치른 인천의 한 재수생이 또다시 대학에 떨어지자 그거를 비관해. 본인이 다니던 학원에서 그만. 그만. 삼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삼수. 끝? 네. 무슨거리야? 다음 소식입니다. 신설동의 한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높이 3m의 벽이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 세 명이. 세 명이. 지나가던 행인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씩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깜짝이야. 아이고 다치. 깜짝이야. 그게 무슨 유식거리야. 깜짝이야. 여러분.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낮 3시경 명동의 한 호텔에서 조지폭 옆에 영등포 흥란파와 천호동의 쌍칼파가 이권 다툼으로 싸움을 펼쳤다고 합니다. 패싸움을 벌이던 흥란파의 행동대장 22살 김모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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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그게 무시야. 무서워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날 2시경 대방동의 한 유치원에서 갑자기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 청년이 뛰어들어와 여교사와 유치원생 40여명을 불 꺼진 방에 가두고. 가두고. 귀신 논의를 했답니다. 그게 무시. 불 꺼야 돼요. 불 꺼야 돼요. 이것으로 언저리 휴스를 마치도록. 언저리 휴스를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잘했어. 야 진짜 어서 야. 진짜 어렵다. 말투가 틀리지? 이거 어떻게 읽어 진짜? 이게 안 그래요. 우리는 이제 리얼을 하고 막 이제 카메라 막 여러 군데 쳐다보는데 딱 메인 카메라를 딱 쳐다보고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맞아. 그리고 그 시그널 딱 나올 때 부모 아빠가 저한테 삼겹살을 써줘 한잔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사실. 아니 보통 근데 유스할 때 그런 얘기 하신대요. 시간이 많이 닮으면 끝나고 인사를 드렸는데도 카메라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도 해야 돼요. 계속. 아니 진짜 진짜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오늘은 끝나고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하고.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 아나운서분들. 꿈에 9시 뉴스 한번 진행해보자고.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 타이의 현 왕조인 짝그리 왕조는 아유타바군의 총사령관이었던 푸타요 파출라록 왕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왕관은 1782년 라타나코 신시대 이후부터 태국을 통치해왔으며 이후 이 왕관의 수장이 타이의 국왕이 됐습니다. 우와.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 투포토와 울루칼랄라 왕세자가 사촌 여동생인 시나이타칼라 투키마타무아나 이파타카 바킬랑가 파카파 누아를 세자비로 맞아들여 수도 누쿠알루파의 센터너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투포토와 울루칼랄라와 시나이타칼라 투키마타무아나 이파타카 바킬랑기 파카파 누아 왕세자 부부는 예식을 마친 뒤 길가에 선 시민 수천명의 박수를 받으며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이번 통가왕실의 결혼식의 부대행사는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아웃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야. 전혀 다르지. 아니 그럼 신현 씨 얘기하자마자 근엄함과 안정감.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진짜 다르네. 네 혹시 시간이 되면 이따가 발성하는 방법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있대요. 우리 입을 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나운서들이 아침에 하는 발성법이 있거든요. 네 네. 턱을 아래까지 툭 떨어뜨리셔야 돼요. 배에 힘을 주시고요. 네. 시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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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겨. 겨. 고. 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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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부터 하까지 발성 연습을 하면 발음이 좀 풀리고요. 복싱고. 네. 근데 이게 치아가 보는 게 아닌 사람도 이게 괜찮아요? 이거 빠진 거예요? 예언 한 번 해봐요. 빠지는 걸 보고 싶으신 석유 그런 거예요? 아니 한 번 해봐요. 시작. 한 번 한 번 빼줘. 가. 갸. 거. 겨. 고. 교. 그. 구. 기. 야. 구구기는 뭐야. 기구기는. 떨리잖아요. 이렇게 다 보고 계시니까. 너무 귀여워서 1타 통과 시켜주실 것 같은데요? 자, 빨리 또 한 번 보여주세요. 다른 발성법이 또. 다른 발성법. 다른 발성법은 이제 아나운서에게 가장 중요한 거 복싱고 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야. 야야야 야. 야. 이거 아니야. 우리 없어요. 어떻게 도와줬어. 어떻게 안했는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주영이 해봐. 주영이 평소 해 평소에. 평소에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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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이번에는 붐아. 우리 딸들. 가야죠. 우리 딸들이 한번 해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9월 경상 흑자 60.7억 달러 상품 수지 흑자 사상 최대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전망치 달성은 무난한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한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한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한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전월 대비 48억 2,160만 달러는 377억 377억 1,7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만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있습니다. 올해는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내공 공연을... 내공 공연을... 내공 공연을 갔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천재 지휘자 유리 보트나리 와... 와... 불가리아...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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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아 지시네 러시아 피아니스트 잘한다 잘한다 라흐만이 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번 자이콥스키의 5번 등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9시 뉴스데스크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지영이가 아가 발성 녀석 발성 녀석 하면서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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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야 야 오늘 목소리 기세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타혜 왕조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타혜현 왕조인 짜그리 왕조는 아유타야군의 총사령관이 아... 나 모르겠어요! 두께 두께 두께! 두께 두께! 총사령관이었던 두께 두께! 총사령관이었던 푸타요 빠쥘라로 왕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이 왕가의 수정이 타혜 원국이 되었어요! 아! 아! 어려워! 마지막 인사해야지! 마지막 인사! 9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렸다! 지영아 못하겠어? 너무 못하겠어! 아니 근데! 근데 남자 시청자분들은 진짜 매니아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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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게임도 하고 즐겁게 연습도 할 수 있는 손병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사실 그 손병호 게임이 자세히 보면 이 발음 연습하기 딱 좋은 게임이에요! 저 앞에는요 무지막지한 두 모녀가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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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넬을 보시면요 별 하나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레벨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아나운서분들은 사실 발음 연습 많이 하시죠? 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들은 힘들어요 자 인준푸스 인준푸스 너라라 아버지가 자 깔끔하게 지영부터 갑니다 레벨 세 개 세 개 별 세 개 봐도 되죠? 보모해야 돼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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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말고 돈을 내는데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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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정확한 말은 시작 유료 유료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잘해 이렇게 들어요 유료 도로 도로를 딱 찍어주면 돼 대답다 자 갑니다 자 지영부터 ellis 시작 유료두 유료 유료 유료두 유료두 유료 진짜 유료두 예언 show 이거 잘 맞다 이게 진짜 근데 두 번째까지는 잘 간신히 넘어갔는데 세 번째가 아니 유료 도로 한번 다가올까요? 예은이부터 처음부터 시작! 유료 도로 유료 도로 유료 도로 유료 도로 유료 도로 어때요 정확한 말이죠? 시작! 유료 도로 유료 가는 거예요 유료 도로 유료 도로 유료 도로 유료 도로 유료 도로 아니 나는 정말 빠른데 안 되겠네 어떻게 어떻게 보라가 깔끔하게 넘겨줬어요 유료 도로 이제 안 되네 5개 각도 자를 거 같애 다음 레벨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2번 2개 2개짜리 공개합니다 혀를 혀 발음할 때 혀를 현장에 잘 찍어줘요 한번 보여주세요 공간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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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시부터 갑니다 공간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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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가 생겨낸 것 같다 CF같아 어머어머 스푼크림 어머어머 촉촉해 계속 열 받았어 포장해주세요 5개 5개 오 진짜 왕몸 이게 하이프트웨어에서 역사적인 왕몸 왕몸 지영이 이렇게 갈게요 지영이 준비 시작 왕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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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갈까요 왕밤빵 한 번 더! 준비! 시작! 왕밤빵! 왕밤빵 왕백밤! 왕밤빵 왕백밤! 왕밤빵 왕백밤! 오! 시험하다! 야! 도둑성으로 가니까! 오! 시험 좋습니다! 오! 시험 좋습니다! 야! 시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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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안 했어! 아이고! 아이고! 제가 제안 한 번만 할게요! 둘이 교체 타임 한 번 해요! 좋습니다! 지금 하신 사람 두 분! 자, 주영이 누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영이 있으지? 야! 누가 하셨을까? 누가 더 많이 쳤어요? 엄마! 엄마! 아니야! 자, 왕밤빵! 엄마! 엄마! 시험아! 자, 그럼 뭐? 시험아! 시험아, 뭐야? 시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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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엄마가 해주셔야 되거든요! 왕밤빵입니다! 네! 엄마가 갑니다! 시! 자!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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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아!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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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아! 설레야! 시험아! 시험아! 왜 이러세요? 시험아! 이쪽에! 설레해져! 이거 설레게 맞춰야 돼! 이거 설레게 맞춰야 돼! 왕 방방 방방 엄마 난이도 4 4 4 엄마 쫄말릴 것 같아 졸망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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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내가 갑니다 나 먼저 엄마부터 엄마부터 준비 준비 시작 울망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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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렷지? 많이 빠졌어 너 이루어 너 이루어 지금 이렇게 중간이 웃기면 부담스럽습니다 야원의 부담을 빨리 갈게요 울망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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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잘하면 엄마가 오늘 꽃이 9위. 어? 열이 준비되어 있어. 꽃꽃지 시작! 한남동 붐형. 휠리와 여리올지. 한남동 붐형. 한남동 붐형. 한남동 붐형. 한남동 붐형. 자 KBS 30고기 우리 막내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손수로 수제. 예. 손수로. 오오오.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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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캡슐이 딱 나게. 너를 보면서 바깥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처져가지고. 아이고. 처져가지고. 비늘하우스에서 우리가 먹자고요. 먹을 준비 됐죠? 네. 저꽃 좀 따라드릴게요. 코치 wealth. 바꾸고. 오오. 자 돌려 돌려 차련돌 잘. 바랑. 짠장해져오면. 받아주세요. 저관이. 하나 둘 셋 셋. 우오오. 오오오. 어이. 오오오. 오오오. 박두둥. 맞두고! 자 한 사람 다 못 박고 자 저쪽이 없어요? 아니, 대가 맞는 건가? 사실 아나운서분들이 이렇게 통째로 안 먹기로 유명하거든요 양 많은 거 바꿔주세요 소시지 맛있어요? 네 소시지 맛있어요? 네 엄마, 학류과 같이 요리했더니 그새 얼굴이 좀 늙은 것 같아 너무 힘들었나봐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 직접 없어졌어 맞아 수환 씨, 오늘 잘 보냈어? 네,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지역에 내려가서 이 추억을 먹고 살면서 1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들이 우리 아나운서분들한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소지버터 얘기해봐, 오늘 함께 하면서 우리 또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서 너무 배울 점도 많았고 앞으로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우리 효연이는 어땠어? 효연이 어땠어? 나? 난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약간 아나운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나랑 생각이 틀릴 것만 같고 말이 안 통할 것만 같고 했는데 같이 요리도 해보고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옆집 오빠 같은? 응, 좋아 지영이는? 네 되게 뭔가 친근하고 정말 언니 같고 정말 그냥 아는 오빠 같고 해서 너무 많은 거 보면서 배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ique 승화 씨는 제가 채워드릴게요. 지금처럼 유쾌하시고 새로운 아나운서님이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잘해주세요. 좋겠다. 네, 됐습니다. 정말 최고인 것 같네요. 오늘 승화 씨가 동기들한테 바람 집어넣어서 청춘 민박까지 왔는데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매일매일 회사에 나가느라고 한동안 개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또 좀 바깥 바람도 쐬고 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죠? 황희 씨! 우리는 황희 씨 매력에 빠졌어요. 아니에요. 아니, 황희 씨는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자, 그럼 황희 씨 먼저 앞으로 어떤 아나운서가 되겠다. 시청자 알아볼게, 대놓고. 되게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청춘불팩 멤버들이 정말 잘 도와줘서 오늘 정말 행복했고요. 앞으로 이 기운을 받아서 어떤 방송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준비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많았는데요.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마음 따뜻한 사람들 많이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받은 에너지 시청자 여러분께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꿈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보람찬 순간도 많았는데요. 꿈을 이룬 지금 이 순간 초심 잃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전할 수 있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KBS 많이 촬영해주세요. KBS 우리 청춘 가족들은요. 우리 진짜 39기 우리 아나운서도 꼭 꿈을 이루고 멋진 아나운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수! 자 청춘이여 영원하라. 청춘! 네!